PC로 사야지 살거면 아 그래야죠 코팩 사는데 뭐 3만 얼마면 산다는데? 1인당이요? 응 전아 너 이거 살거야? 아 모르겠네 근데 이거 사도 하려나? 그래? 이거 내가 봤을 때 사긴 살건데 매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합박용으로 가끔씩 할 것 같아 아 이거 개덕폭경이구나 아 뭐야 벌써 여기서 한 사발에 잡수셨네 이거 아닌데? 벌써 드시고 갔네 어디갔지? 우와 소리탐지기 우와 아 진짜 6000 이상이야? 알았어 힐 6000을 언제 하냐? 힐 내 느낌으로 오른쪽이야 겁나 멀리 도망갔을 것 같은데 여유있게 식사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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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야 돼 오 뭐야 여기 뭐야 지옥에서 벗어남? 어 뭐야 지옥에서 벗어남 뭐야 흐흐흐흐 야 니네 피 좀 빨리빨리 달아봐봐 아니 데이지 없어? 어디갔지? 어디갔어? 우리 왜 정치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디갔다 최 oc 여깄다 여깄다 오 케이 ATION 혹시 아멘 포스트임irsiniz 짠 communist 살아있네 부퍼잉 쪼라 딱 아 미친 어 제발 야야야야 이거 뭐야 치워 이거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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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잠시만 잠시만 천영이 천영이 살려줘 천영이 천영이 내가 살릴게 오케이 절대 뒤지지 않는 무한의 바다 천영아 지금 그걸 떨어뜨려 폭격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개굿이다 개굿 와 대박 맞았어요? 어 도망간다 도망간다 아이 개쎄구나 이게 거의 다 죽었다 저거 반피 깎였어 반피 마취총을 지금 마취총을 제발 제발 잡어 제발 병을 이게 뭐야 이거 얘 잡으면 우리도 체력을 뻥하나 저런거 먹고서 걔네가 파밍 파밍이 된다 커지는거거든 야야 저기저기저기다 저기저기 파밍하면은 스킬 헌락되나 그런거 있어 우리도 똑같이 자라 성장은 어느정도 인간도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빨리와 빨리 나 혼내로 살게 오징어 살게 오징어 개쎄 오징어 개쎄 오케 기절시켰어 기절시켰어 알겠습니다 노란거 보인다 그렇지 저 어디갔어요? 여기 아래로 여기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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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타고 있다 벽타고 있다 아아 아 잘못됐어 오오오오 좋아좋아 좋아 어어어 왜 나 아 나 뒤졌어 아 기다려 살려줄게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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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 살려줄게 아아 제발 에에에에에에 아이씨 흐흐흐흐흐흐흐흐 나좀 살려봐 어 다잡았는데 아유 요거 그게 뭐야 뭐 이게 에데리야 다 뺐는데 이런식으로 못잡을거에요 아아시 아이 니 캐릭터 존나 세나 잘하기보다는 이렇게 ㅈㄴ 센데? 크라켄이 개쎄 나 이거 계도폭격 잘 써야겠다 이거 크라켄이 진짜 개쎄 근데 계도폭격은 두방이면은 거의 채 반피하 이하하겠는데? 계속 개쎄네 계도폭법만 두번 맞추면은 바로 끝이 아 개 아쉽다 여러분들 추천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이거 이길줄 알았는데 그죠? 아깝다 진짜 아쉽다 아까 처형이 딱 그 강 나왔는데 그때 반피 쫙 매드건으로 멀리서 살릴수 있다고? 못살려 무슨말이야 살릴수 있어요? 아 그래요? 살릴수도 있대요? 어 매드건으로 그니까 내꺼 멀리서 피해주는걸로 오 나 나중에 이거 뭐야 저 스킬같은거 다 언락돼야되는거 아닌가?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이거 이게 내가 봤을땐 약간 그 게임 그 뭐냐 은행터는거 뭐지? 페이스트? 페이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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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불하고싶다 나도 진짜로 약간 냄새가 페이데이 냄새나 이거 하루에 다섯판 이상 못할거같애 그쵸? 응 차라리 무료로 하면 좋은데 캐릭 막 돈주고 사라그러고 그쵸? 그치 차라리 그게 그러면 침임해서라도 돈주고 캐릭 사볼거같애 약간 타이탄폴 냄새난다 타이탄폴 진짜 재밌게 썼는데 일주일만 저 배탔대 일주일때 엄청 재밌겠는데 그치 하아 맛있다 뭐 드세요? 싸고? 피스타치오 하아 다 먹었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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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프구만 야 그레이브인가 그거 재밌어? 하아 그레이브요? 아 근데 저 개인적으로 나 좀 안맞게 안맞는 게임인거 같긴 한데 응 노가다에요 그것도 왜왜 레벨올려야돼 레벨올려야돼 아 진짜? 네 좀 더 봐야돼요 RPG같은거지 결국에는 네 맞아요 RPG같은게임 아 그냥 뭐 열심히 사냥해갖고 돈벌고 그러나보네 돈버는거 아니고 레벨업하고 광물 캐가지고 짐 만들고 던전 돌고 이런건데 응 아 좀 봐야돼요 그러니까 더 아직 선뜻 나서서 할만한 게임은 아니라는거네 네 아 일단은 오늘 존나 개꿀잼 게임 찾아가지고 그거? H1Z1? 네 아 너무 재밌어 진짜 그거 풀스포로 원래 나온다고 그랬다가 그거 얼리엑세스 아니야? 맞아요 근데 아 존나 재밌어요 그거 무료에요 그냥 게임이 아 그게 무료 아니에요 2만원이에요 아 진짜? 그거 무료받잖아요 바이러스먹어요 왜? 아 무료버전으로 안나왔어? 무료버전이 그게 애초에 그러니까 그게 아직 아니었고 그 무료버전 뿌리는 키로해서 봤잖아요 바이러스가 한가득 걸려요 컴퓨터 너 걸렸었어? 그래서? 아니아니 그 전 그냥 샀어요 저거 몰라가지고 몰랐었어요 저는 아 아 게임은 돈 주고 사는거라고? 스팀에서 그러면? 네 아 아니 그거 뭐지?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쓰면은 무료로 할 수 있는 데이즈라고 막 그런식으로 광고했었거든 소니에서 그리고 걔가 그 크롬으로 해서 한글번역 해놓으면은 우리는 당신에게 무료로 배포할 의무가 없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아직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얼리엑세스야? 네 얼리엑세스에요 정식이 아니라 정식이 아니라 아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 외국인데도 존나 웃기고 그게 소니꺼라니까 소니꺼 처녀가 맞아요 맞아요 소니꺼 맞아요 그래서 풀스포 하면은 무료로 할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처음에 광고해서 근데 스팀으로 하려면 돈 내야 된다 어 얘 그거 안했네 갑자기 요번에 잡고 이기니까 재미없었나보다 개새끼야 죽여야돼 숨쉬니 어디서 뭔 소리야 이거 야 함군아 그거 너 캠 거 시스템 조지더라 그거 그거요 해드려요 가서 아니 아니 한번 하죠 되게 신기하더라 뒷배경 다 내려가고 몸만 얼굴만 떠 있는데 저 미국 애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 진짜? 네 크로마켓으로 어 몰랐어 모르니까 트위치 트위치 가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 네 그것만 나와야 맞아 외국 애들 요즘에 뭐 많이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뭐가 좋아 그냥 원래 우리 하면은 방에 뒤에 배경 지저분 했잖아요 어 어 그거 날아가는 거고 거기 배경을 또 원하는 걸 넣을 수가 있어요 음 예를 들면 뭐 게임 이름 하나 뭐 있는 거 포스터 같은 거 해 놓으면 어 아무래도 좀 집에서 하는 느낌이지만 결국에는 조금 그래도 좀 전문화 된 느낌 응 조금 깔끔해 보이고 전문화 된 느낌 뭐 조금이겠지만 오케오케 천양아 너 게임하고 있으니까 내려가 있어 응? 끌어놔아 흐흐흐흐 가자 강아지야 가자 와우 개 멀리 갔네 얘 그냥 낀다 와아 30m 30 자 맵 열고 이쪽으로 가겠지 저는 맵 맵 연 상태에서 9시 방향으로 갈게요 아 오케오케오케 후 그쪽 그쪽 그쪽으로 가다보면 만날수도 있겠다 으아악 있어? 어 이 길거리에 있는 돌 돌같이 생긴 괴물 어 도와달래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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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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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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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흐 존나 무서워 으아악 살려아악 오완 괴물 여기 있다는데 거기 뭐에요 거기에? 여기 원래 맵에 있는 괴물 흐흐흐흐 미치 아 뭐야 아이 미친 와우 어메이징 어떻게 하실 거야 가두질 못하겠네요 이러면 어디갔어 아냐 가두는거 나야 죽었어 죽었어요 이분이 있으면 태어나 아 그래요? 네 깜짝놀랬어 갑자기 돌 돌같은거 있길래 공격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집어쓰 이 새끼 어디있는거야 난리났네 난리났어 계속 뱅글뱅글 돌고있는거 같은데 어 여기 소리난다 오 오 윤튜 소리가 났네 천양이 있는데 어디있는거 같은데 오 저기있다 병신이 있는데 오 여기 담았네 오케이 가뒀어 와 팔린다 자 이쪽으로와 이쪽으로 이쪽으로와 이쪽으로와 덧간데로와 오오 그렇지 그렇지 베이지 베이지 살려 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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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뷔 좀 먹는다 오케이 다 깔았다 방탄 다 깔았다 방탄 다 깔았다 왜픽 왜픽 다 깔았어 왜픽 다 깔았어 오 수험성 도착 10초 12초 10초 이제 10초 구 내려가서 잡으면 되겠다 이제 합류해서 이 상태에서 어디갔어 8 어 여기다 2 4 3 2 1 땡 1 2 3 4 5 5 요매 어 뭐야 뭐야 미친 식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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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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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팔 갈렸다 아 미친 식물 뭐야 아 저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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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절로간다 그 발이신 분 피좀 채워주세요 발 누구야 발 누구야 메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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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닌거 저는 그겁니다 그 뭐지 총 쏘는 애 으아 깜짝이야 어우 씨 숨어있었네 이거 그렇지 도망쳐 아 엿됐네 이거 도망쳐야 돼 도망쳐야 돼 함군아 도망쳐야 돼 어 쉴드 쉴드 있어요 쉴드 도망쳐 도망쳐 제발 쉴드 꼈어요 쉴드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너만 너만 살았어 너만 너만 살았다니까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차라리 1분 30초 있다가 우리 다시 살아난게 나 도망가 도망가 아 뜨거워 뒤에 쫓아오고 있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으아 오오오 야 조졌다 오오오 천양아, 튀어, 튀어, 튀어! 개잘하네... 개잘하네... 아... 괴물 개잘하네... 혀가 약간 소라빵같은... 같이 생겼다... 와... 매복했다 튀어나온거 진짜 지렸다... 거기 딱 일자... 터널 딱 지나갈 때 거기 그 사이에 있을 줄 몰랐어... 아마... 괴물 플레이는 못보실거에요... 오늘... 힘들거에요... 괴물하려면은... 파티가 아니어야 되거든... 괴물은 혼자! 그죠? 응응... 혼자야 되니까... 쪼끔... 아... 근데 아쉽다... 근데 못잡았어... 그 핸드폰... 액... 핸드폰... 액... 핸드폰 액세서리 케이스... 어디서 요즘에... 괜찮은거 봐라요 형님? 그 폼바라고 있어... 폼바요? 어어... 네이버에 나 폼바 쳐봐봐... 나 거기서... 나 거기서만 사거든? 요즘 애들이 거기서만 사서 폼바 새끼라 그래... 그래요? 폼바... 아 나 이번에 컴퓨터... 그 뭐지? 저걸로 바꿔야되는데... 중고... 뭐 하나 바꿔야되는데... 그래요? 어... 좀 싼거 없나? 어디서 파는데 없나? 폼치 플러스 있잖아 폼치 플러스... 폼치 플러스... 야... 야 여기서... 그거를 피플로 막네... 어디... 어디죠? 네... 그... 팡팡이라고... 저거 맞췄는데... 쌓았어요... 아... 저 팡팡선 진짜 좋아하는데... 네... 우리 팡팡선... 처럼... 팡팡... 아... 그래서 팡팡 PC... 현금 박치기 하면은... 세금계산에서 앙금 구해줘가지고... 어... 네... 걸려서... 세 번 걸려서... 벌금 500씩 1500 냈대요... 아... 탈세하다... 아... 좋은 사이트는... 그런거 많으셉니까... 그래가지고... 싸게 팔고는 싶은데... 방법이 좀... 많이 없다고... 얘기하시더라구요... 아하... 근데 어차피 세금이야...